2. 무대 2. 무대 2. 무대 2. 무대 2. 무대 3. 무대 2. 무대 3. 무대 4. 무대 3. 무대 4. 무대 2. 무대 2. 무대 4. 무대 2. 무대 2. 무대 3. 무대 2. 무대 3. 무대 3. 무대 4. 무대 3. 무대 2. 무대 5. 무대 짠 옷도 새롭게 갈아입고 나왔고요. 제가 지금 무대하고 달리 다른 세트장 같은 곳에 와 있는데요. 또 무대만 보면은 또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오늘 특별 게스트분들과 무대에 앞서서 재미있는 코너를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게스트분들 먼저 초대를 한번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저희가 짧게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게임을 6라운드 정도 할 건데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걸고 할 거고요. 4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는 정말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잔인하게도 저희가 준비한 곡들을 걸고 저희가 게임을 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노래를 라이브를 못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그 게임 아시죠? 네 글자 만들어야 되는 게임. 신서유기? 그렇죠. 신서유기 나왔죠. 그 게임이에요. 연습 게임을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진행을 할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쌈따님 먼저 갈게요. 시작할게요. 삼각. 김밥. 부대. 찌개. 샌드. 위치. 호랑. 이. 이러면 틀렸는데요. 저의 정답은 호랑나비였고요. 이렇게 하면 1라운드. 연습이니까. 저희 1라운드는 깐쇼새우입니다. 깐쇼새우. 아까 아이디 중에 깐쇼새우가 있더라고. 봤어? 아마 제작진분들이 준비해 주신 음식 중에 가장 비싼 음식이지 않을까. 이거는 이겨야 되지 않을까. 맘 편히 해야 잘 돼 이런 거 진짜. 긴장하면 더 안 돼. 시작하겠습니다. 바리. 스타. 고등. 어. 탈락. 안 떠올라서. 나 이거 진짜 몰랐어. 웃기려면 웃기든가. 이렇게. 와. 어라니. 일단 떠오른 단어 중에. 너무 늦을까봐. 고등학생. 고등생물. 고등학교. 근데 다른 음식들 남았으니까. 깐쇼새우. 네. 다음 라운드로 진행할 텐데요. 다음 라운드는 저희가. 피자를 걸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자요? 솔직히 피자 한번 먹어. 무슨 피자에요? 피자. 무슨 피자에요? 따끈따끈해. 지금 너는 따끈따끈해 보이네요? 야. 앗 뜨거워. 부담 없이 편하게. 준비 되셨죠? 네. 떨려. 시작할게요. 소녀. 시대. 딸기. 네? 딸기. 아. 뭐하는 거야. 2. 1. 탈락입니다. 아니 왜. 딸기 뭐 있어? 딸기 라테로. 딸기. 딸기. 아니. 농정. 왜 그래. 아니. 기순님이 대국민 사과 한번 하고. 다음라운드 넘어가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빨리 끝내면 아쉽잖아요. 진짜. 작가님이 너무 이렇게. 너무 긴장을 주셔서. 긴장을 하는 거 같아요. 솔직히 한 번만. 아 이거 작가님 탓이라고. 진짜. 받아들여서. 반판 걸고. 반판 걸고. 반판 걸고. 반판 걸고. 반판 걸고. 다시. 기순님부터 시작합니다. 블루. 레빗. 블루 레빗. 아. 파란색 토끼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아니. 아니. 왜 그래 진짜. 아까 안 그랬잖아. 탈락. 아니 왜 그래. 블루 레빗이랑. 검색을 요청합니다. 블루 레빗이 있으면 인정하는 거죠.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인정. 그래. 블루 레빗이랑 브랜드가 있어. 어. 이때요. 출판사. 출판사. 알겠습니다. 백과 사전 자유 시간 인정하겠습니다 맛있어 카페 라떼 아프 미카 성공 잠시 드시면서 팬분들과 채팅 소통 잠깐 하시고 감사합니다 ASMR 대구의 ASMR 해주세요 대구의 ASMR 그 주호민님 그거 생각난다 치즈 우리 좀 홍콩을 할까요? 딱 한 소리요 단독 콘서트 아니고 라이브 방송 같은데 맞습니다 라이브 방송인데 노래도 부르고요 게임도 하고요 스태프들 지금 깐소지어 드시고 계세요 와 짜증나 맛있긴 하다 어디가 맛있죠 피자네 어디 피자야? 얼굴 피자 한입만 찬스 진짜 저희 하면 안됩니까? 한입만은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정말 이긴분이 한입 드시는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입을 청결하게 하고 큰일 세운의 정규를 받아 안내면 진 다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 다 가위바위보 드 attaching 전문가인했어 정훈이 형 포마가인했어 우리 셋이 한 번 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먹을 복이 있어 내가 나 입 크다 껌이지 노래하실 수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와우 들었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지금 드시는 동안 저희가 다음 라운드 자리 바꾸기를 좀 해볼게요. 3라운드는 치즈 닭갈비 먹는 게임이고요. 치즈 닭갈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준비되셨나요? 저희는 지금 춘천역에 오겠습니다. 지금 가장 구멍... 죄송합니다. 시작할게요. 대형 빌딩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데렐라 정답입니다. 커피 인정할게요. 종이 접기 인정할게요. 침착하게 하면 돼요. 프로 토스 프로토스 인정할게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예상 못했어. 시작할게요. 하모 니카 인정할게요. 마지막입니다. 달려있어요. 잘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지 말자. 고슴 노치 예 여기 뭐야 이거 언제 시킨 거야. 이거 다 굳어졌어. 음 맛있다 이거. 음 음 식었는데 맛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고 계시나요? 공연 보러 왔다가 먹방 보고 가죠. 나 저분 아이디 너무 웃겨. 제주감귤의 은밀한 취미생활. 아직 집도 못 가는걸요. 아 집에서 꺼내먹으면. 회사에요 휴 저런. 저 다이어트 인재 실패.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춘천역에서 배달되는 클라스. 그럼요. 내가 오늘 노래를 부러온건지 먹으러온건지. 4라운드부터는 노래를 걸고. 정말 중요해요. 뭐하고 끝났나요? 오츄 프로젝트 암부를 은종님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과연 획득을 하느냐. 부를 수 없는 기회인가. 스포와 함께 날아갈 수도 있는 기회죠. 저희가 함께 작업한 곡들이 있잖아요. 그 곡 외에 저희 한 곡씩 다 커버곡을 준비했는데. 힘을 주세요. 힘. 힘을 주세요. 나만 잘하면 돼. 그래. 근데 저희 노래인데 윤탄탄씨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네. 그래도 못 부르시게 됩니다. 진짜 나쁜놈이죠. 알겠습니다. 나 아까처럼 잘할게. 내가 최선을 다할게.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좋습니다. 우리. 은행. 인정할게요. 많이 봐주신다. 신. 한. 은행. 정답. 은행 콜렉션. 국민. 은행. 정답. 해바. 네? 네? 3초 드릴게요. 해. 바. 해. 바. 바. 바보할 때 바입니다. 3. 바. 2. 1.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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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그냥 노리 신거네. 이건 난 해바그로 들어가지고. 바보라는 바보라고 하셨잖아요. 적기까지 하죠?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라운드는 윤딴 따님 노래를 걸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자리 이동을 하겠고요 해바 은행 내가 모르는 은행이 있는 줄 알았어 이 노래가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가 또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딴 따님과 제가 새벽넷이라는 곡을 했던 곡인데 이번에 댓글에 2020버전도 한번 해봐달라 이런 댓글이 좀 있었어가지고 아 이게 기회다 이래가지고 딱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정말 잔인하게도 미션곡으로 주셨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런데 해바 은행을 해주셔가지고 전 정말 달게 왔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노래 이거 해야 돼 이거 틀리면 진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힘 주세요 비록 저희 노래는 못 부르게 됐지만 전 열심히 맞출 거예요 해바 은행님 이래 나보고 준비되셨나요? 네? 처음이네요 제가 떨려요 은정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세 먼지 정답 2.8초 크레 파스 정답 스마 스마 일링 가능한? 스마일링 스마일링 왜 안 돼요? 인정?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스마일링 아 제가 아 스마일링 스마일링 왜? 자포가 아니야? 인정이죠? 감사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 장소 정답 칠빵 할 뻔했어 따님 훈민 정음 정답 정답 요구 사항 인정합니다 제발 증명 사실 다시 할게요 증명 3 확인 2 확인도 되지 왜요? 1 증명 사실 어? 정답 네 네 오케이 로 가겠습니다 고마워 이게 보니까 저를 죽이는 미션곡이 신곡이 나왔는데 신곡을 못 부르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맞춰야 됩니다 신곡 꺼는 건 너무 근데 진짜 세다 다 세다 근데 이게 아시죠? 마지막 라운드라고 합니다 저희도 무대 이제 또 해야죠 이 부분 또 재밌게 해야죠 재밌게 해야죠 제 신곡 좀 지켜주세요 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종 님이 첫 번째고요 와악 네 긴장되시죠? 카푸 치노 정답 드라 드라 이스 3초 드릴게요 3 이브 정답 인정할게요 드라이브 인정할게요 진짜 드라이스 딴 님 들어갑니다 드라이스 아이 시스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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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6 혹시 샘물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봐요 천사시다 천사 감사해요 반딧 뿌리 정답 코스 모스 피어있는 정답입니다 자 두 문제 나왔습니다 오토 바이 어린 아이 인정하겠습니다 성공 코너 짧게 준비했었는데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게임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2부 공연을 진행하러 가겠습니다